린넨이 들어가 있는 트렁크도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 방송 전에 회의를 하잖아요. 그때 이구동성으로 우와 린넨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원하고요. 이번 패키지는 굉장히 예쁘네요. 그걸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거든요. 맞아요. 트렁크는 정말 입으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거고요. 아웃밴드 역시나 이렇게 정말 짱짱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좋았던 게 저도 주부입니다만 세탁 이런 거 자주 하셔도 틀어지지 않게끔 세 번 네 번 박음질 처리 꼼꼼하게 해드렸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시원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사이드에 트임이 있어서 조금 볼륨이 있으신 우리 아버님들 같은 분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면과 린넨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쾌적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으실 거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 여러분 이 린넨이 들어가 있는 트렁크는요. 린넨의 조직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가슬가슬 거리는 느낌이 너무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는 린넨 패키지를요. 오늘 7장을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패키지까지도 하나를 더 보내드려서 트렁크가 무려 9장입니다. 그렇죠. 무려 8장을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린넨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 다 지금 제가 입고 있습니다. 가슬가슬 거리는 느낌이 일품이고요.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티셔츠를요.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저희 7만 천 원대의 가격으로 드루즈냐 트렁크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